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과천시 가련동 전원주택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 번호 2019 타경 3494번입니다. 감정가는 57억 9175만원이며 토지면적 355평에 근물면적 75평, 제시의 15평으로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최저가는 46억 334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4억 6334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3월 23일에 진행해제입니다. 참고로 근본사건의 경매진행 현황은 낙찰 등 사건 종결전까지 계속해서 동영상 정보를 수정, 관리 예정이니 댓글 및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과천시 가련동 전원주택 경매물건은 가련동 행정복지센터 서측 근거리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도심 외곽 전원주택지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과천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과천시 가련동 전원주택은 토지면적 355.2평에 건물면적 60평으로 감정가는 지난 2019년 10월 기준 57억 9175만원입니다. 1회 유찰된 후 변경되어 오다 오늘 3월 23일에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46억 3340만원을 최저가로 2차 입찰이 진행해제입니다. 보증금은 제재가 10%인 4억 6,334만원이며 입찰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갱매법정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살펴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대표필지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99만원 대지입니다. 총 8개 필지로 구성된 토지일갈 및 지분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철근콘크리트구조우 부속사 및 연화조주택이 일부 확인되고 있으며 공부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후 부과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본권 전체는 본권 중 건물과 1단으로 그 대지 및 마당 진입노동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조경수 등을 포함한 건물 전부 토지 지분 경매사건으로 진행중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포서말소기준 권리는 2013년 3월 26일에 설정된 노블홀딩스 대부 근제당으로 채권채고액은 25억 6,8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치아가능성은 적어보이며 등기부 채권총액은 50억 6,30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상 채무자 점유 및 일부 별지의 임대차 관계가 체크되고 있으니 입찰 전 현장수사를 통해 추가 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러나 현황조사서 및 전입세대 연락 결과 대학력은 없는 듯하며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면을 통해 전원주택을 매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한 듯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자금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 과천시는 정부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의해 투기 과열적으로 지정되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니 경락장금 납부계획도 사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까지 실통한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인근 지역의 여러 건 물건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출연해 볼 수 있다면 투자에 매우 유용할 듯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체시 가랜동 인근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전원주택 및 토지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후 전문 부동산을 통해 시세 및 수급 현황까지 면밀하게 체크 후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 매각 사례를 살펴보니 경기 과천시 대지의 매각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등 좀 더 광범위한 현황 조사를 통해 경매시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면 투자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화체시 인근 경매물건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 물건 위에 자료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과천시 가련동 전원주택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